전 누가 담근 동동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. 생긴 것만 다해지는 건 조선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민들레, 제비꽃 뭐 이런 것들. 그릇을 담기면 더 맛있고. 옛날 방식으로 전통 술 맛있네요. 혹시 양재장 볼 수 있을까요? 먹은 사람이 맘대로는 꼭 가야지. 이게 다 되나요? 전부 다? 빨리 시켜요. 고생은 시작인 것 같아요. 내가 집에 못 간 거야. 그러게요. 감사합니다.